됐습니다 여러분 아 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땀났네 와 한 번 하기 되게 힘드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16으로 오시죠 오케이 16으로 가겠습니다 와 왔다 또다시 고아 알겠습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자 비밀번호는 3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뭐예요 근데 이거 보네 스토리 모드인데 나는 관전해도 돼 안녕하세요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고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리알리아 다음판에 저 관전할게요 네 난 아처지 아니 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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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골씨나리 이제 청정수관 이르고 이제 고인물 비슷하게 됐습니다 친추했는데 아 이따 친구 추가할게요 이따 친구 추가할게요 아 진짜요 지니 주디 보면 심장이 퐁퐁 났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 지금 2일만에 고인물 다 돼가요 아 저기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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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가 있구나 아 진짜 나 관전하게 한 번 해볼래 아 16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실 분 하세요 네 저 관전 한 번 해보게 네 와 자 고스나리 친구 추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주 좀비고 재밌어가지고 청정수관 속 고인물 될 때까지 되게 열심히 할 작정이니까요 여러분 고스나리 방송 놓치지 마시고 리듬게임 방송하고 스위치 게임 방송하고 좀비고 방송 위주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나 일단은 이번판에 구경할래 정말 고인물들 썩은 물들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그쵸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내가 하는 것보다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어 자 시작이 됐구요 좀비 사태 이후로 기숙사로 지하로 내려가보자 내려가 봐요 어 더 못 들어와요? 지하 거북에 문제가 생겼다 아 저걸로 그거 하는 거구나 4명까지 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판에 하셨던 분은 다음판에는 약간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와 되게 스킨이 되게 이쁘다 도대체 왜 소리가 안났던 걸까 결국은 이유를 모르겠어 화이팅! 아 저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좋아 오 검은콩이 화이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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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씨나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나는 거 보죠 네 얘 곧씨나리가 주인공인데 곧씨나리가 없으니까 힘을 못 쓰시네 아 붙어있어 아 그렇구나 자 13분께서 곧씨나리의 수치를 보고 계십니다 아 저는 디비전2 노말 클리어 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뭔가 클리어는 하나하나긴 했었어 어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터진 거 같은데 게임 터진 거 아니에요? 어 오 오케이 이번 판에 하셨던 분은 잠깐 쉬시고 전판에 이제 이제 전판에 하셨던 분은 쉬시고 잠깐 그 뭐냐 저기 관전 쪽으로 넘어가지고 16-45입니다 네 관전도 관전은 왜 근데 4면밖에 안 되는 거야? 더 할 수 있게 하지 결국 못 들어감 하고 리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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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리방 리방 2번 판 끝나고 리방 한번 할게요 저도 어차피 구경할 거니까 네 이제 이제 제가 방 만들어도 되잖아 저 레벨 10이에요 이제 네 저 이제 레벨 10이에요 네 제가 만들게요 이제 일단은 화이팅 시작해보세요 일단 고스네드 어떤 건지는 봐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제 레벨 10이 됐으니까 이제 레벨 10이 됐으니까 비율방 될 거예요 레벨 10이 안 돼가지고 비율방 못 했거든 어 직업이 6개네 근데 4개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네 일단은 더 올려야 돼요? 진짜요? 10렙부터 되는 거 아니었어요? 휴무니킬 친구들을 구하자 뭐야 왜 다들 돌아가시는 거야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쁘지 않아요 야 근데 어렵긴 어렵다 아기자기한 그래픽 치고는 되게 어려운 게임이네 비방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데 그쵸 10부터죠 맞아 10부터 하니까 진격의 좀비 제로 또 될까요? 그쵸 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는 거는 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긴 할게요 아 그래요? 몰라요 그 방을 못 팠었어요 아 방을 팠는데 그 비방을 못 팠어요 비방을 비방을 못 파가지고 비방이 제가 1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검은콩이 언제 돌아가셨죠? 검은콩이 언제 돌아가셨죠? 안 돼? 좋아 멋지셔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좀비들 좀비 자식 다 죽었어 코스나리는 없지만 코스나리 방송에 계신 분들이께서 활약을 해주시는 얘네 뭐야 아 쟤는 범위 야 그냥 그냥 지나가시네 역시 고인물들은 다르군 야 저걸 어떻게 지나가? 음 야 어차다 좀비들이 저만큼 짜였어 응 이건 돌아가셨다 우와 안 돌아가셔 야 와 근데 좀비가 무섭게 생긴 애도 있다 약간 공포영화에 나올 듯 나오 단판 경도? 경도는 또 뭐야 응 저는 몰라요 지금 이제 시작한지 2일차밖에 안 된 뉴비입니다 지금 패스론 2일차 네 아 경찰과 도둑 경차가 도둑은 했잖아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스위치 어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몇 번 해봤어 저번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경차가 도둑했던 걸로 알고 있어 야 쟤는 범위가 넓다 공포광연 하하하하 야 이거 좀비고가 인기가 많긴 많네 확실히 인기가 많을만해 재밌네 근데 왜 광고를 안해가지고 뉴비들이 안 들어오게끔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재밌는 게임에 당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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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도망쳐 어 CR 어 크로커다일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출석체크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기 이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출석 매일마다 이제 연속으로 출석체크 하셔야 되고요 포인트 이 정도 모으면요 어 제가 3만원 상당의 네 제가 3만원 상당의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처음 하시니까 안될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직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으시거든 네 총 7분한테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매일마다 고스낭 방송에 놀려오셔가지고 출석체크 꼭 한 번씩 하시고 재밌게 놀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치킨까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톡도 있고 겐톡도 있어요 겐톡은 치킨 기프티콘 받으시려면 겐톡 등록 하셔야 되고 저기 단톡은 이제 제가 방송 안 할 때 심심하시면은 다른 분들하고 또 게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만든 방위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파이팅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볼수나 해도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지 멈춘 건가 멈춘 건 줄 알았네 파이팅 왜 제한시간 안에 다 안 밟으시는 거야 왜 왜 일부러 안 밟으시는 거야 왜 디코 이끼 있는데 디코는 잘 안 해요 하하하하 디코는 있는데 잘 안 해요 유튜브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눌러줄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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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송 지금은 방송 생방송 영상 많이 올리고 있고요 나중에는 편집 영상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쥐도 장난이 아닌데 네 아 맞다 타격감이 쥐는데 검은콩님이 뭐예요 아 골물 영상 봤어요 아 진짜요 장난 아니죠 하하하하 나 이제 연습 영상도 올릴 거야 네 그쵸 이따 저녁에 또 할 거거든요 이따 저녁에 또 그 포인트 걸고 베팅하면서 할 거니까 또 참여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뉴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네 뉴비 언제든지 환영 알겠습니다 꼭 오세요 뉴비를 하고 싶네요 꼭 해요 도시나 해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다들 고인물이신데 준비도 고인물인 것 같아 응 준비 경력이 1, 2년이 아닌데 되네 요즘 방송에서 프로젝트 세카이 좀비고 테트리스 그 다음에 저기 그 갈틱 갈틱고 아닌데 갈틱폰 그치 좀비고 좀비고랑 갈틱폰이나 헷갈렸어 어 갈틱폰 네 네 갈틱폰 갈틱고래 좀비고 하다가 갈틱폰 네 갈틱폰 이렇게 지금 4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게임 스키를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야죠 네 왠지 보실케 같다 에너지 에너지가 차네 자유롭게 차네 네 자유 16입니다 좀비는 끊임없이 나온다 이게 지금 하드 아니에요 하드 하드 아 노말이에요 노말인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드 하드래요 하드 노말이에요 노말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하드는 더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쉬운 거라고요 아무리 봐서도 지금 예 아 아 아 장난 아닌데 블루스카이넘버님 코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비고 사랑하시나요 저는 좀비고 패스로 2일차 뉴비입니다 산산보다 귀하는 뉴비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고인물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십니다 쟤 왜 이렇게 무서워 보여 저 좀비 무섭다 야 이 좀비 무서워 네 레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비고 2일차 뉴비 삼삼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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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고시나리 라고 합니다 고시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응애 이하합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진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구경하고 있는 중인데 와 쟤 좀비는 좀 무섭게 잃겼다 쟤는 아 저건 좀비라기보다는 괴물인데 응 그러게요 네 또 인기 왜 이렇게 많지 네 아예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뭐 고인물이겠어요 진짜 고인물한테 까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엄마 뱃속에 있는지 아니에요 저기 아빠 쪽에 있을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이게 스티머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제가 못할 말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오케이 자 그래도 저기 멘트는 많이 늘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오늘 체버2 처음 하는데 살려주세요 체버가 또 뭐야 응 오 왜 이렇게 무섭게 행겼어 쟤네 야 큰 애들은 진짜 무섭다 쌍은 애들은 좀비라고 하기에는 약간 귀여운 수준인데 쟤는 오 진짜 무서워 이빨에 그냥 잡혀 잡혀 먹을 것 같아 막 다행히도 얘네는 안 따라오니까 다행이지 루트 따라가니까 다행이지 세버가 뭐예요 채널 버스 아닌가 네 네 고시나리가 버스를 좀 타긴 하는데 네 아 챕터 아 챕터 챕터래요 네 챕터 챕터 챕터래요 챕터 네 좀비가 올 만이네 오 루팡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안 오시는 사이에 이벤트 안 오시는 사이에 이벤트 하고 있어요 네 아 그 처음 오신 분들 이벤트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출석체크 열심히 하시고 포인트 열심히 모으시면은 3만원 상당의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오셨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출석체크 어 하시고 출석체크 연속으로 30일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저기 예 포인트도 3만 100원이 있어야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방송은 매일 놀러와서 있어야겠죠 네 출책어입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네 진님 네 800인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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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디아블로 안 하는데 디아블로 안 하는데 예 디아블로 없앨게요 오케이 말 안 했으면 또 그대로 애틀뻔했죠 다른 것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놈님께서는 그거지 저기 제가 뭐 무슨 방송이었나 그 뭐냐 그 뭐지 슈 슈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네 그 방송 때 처음 오셔가지고 맞아요 슈퍼메 아 메이커 때 왔어요? 네 아무튼 열심히 네 얼티밋 네 얼티밋 얼티밋 했어요 그때 오셨어요 처음에 배난투 열심히 했었어요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실력 안 늘어가지고 망하긴 했는데 아니요 제가 져요 이렇게 안 한지 꽤 됐다니까요 팔로우 어? 전 아이디가 뭐였어요? 명사 신고나니 전 계전이 뭐였어요? 저기 전의 아이디가 4일째입니다 팔로우 한 3초간 딜레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음 네 이제 거의 없어요 네 민트초코는 아 민트초코는 안다 네 민트초코 일단은 팔로우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연속 3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연속 돌아와 고씨 저는 여기서 고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고인물이 되서 유튜브 스타 되고 유튜브 가지고 돈 가지고 이벤트 할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거 어렵나보다 야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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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나 예 괜찮아요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래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연속으로 하시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빡세게 고스내리 방송 한 두달만 열심히 보시면은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16일째입니다 빡빡님도 되게 오래 되셨다 아 그래요 저도 저도 예 유튜브 유튜브 팔로우 해주세요 저도 이제 이거 자주 하게 되면 이거 많이 올라갈거에요 며칠 몇 분이 보고 계신거야 빡삐코 빡삐코 빡삐코님 고아 안녕하세요 좀비고 의욕이 없다 끝났나보네 오 나가기 이제 제가 방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하신다고 그랬죠 방금전에 디비전 한다고 했었나요 히어로즈 진격의 좀비 아포칼립스 당연하죠 당연히 됩니다 서버 이름 좀 아 서버가 자유16입니다 네 아포칼립스 여기 있었나 비밀번호는 4로 할게요 비번은 4로 할거고 이거 아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지 아 오케이 이거 15 15 비밀번호는 10 아니 안돼 나 15 15 15 15래요 나 열심히 죄송한데 다시 밥 만들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아 나 밥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려고 했는데 왜 나는 학교가 좋아 나 이거 레벨 좀 올려야겠어 아 네 끝나고 나서 받아드릴게요 예 끝나고 나서 받아드릴게요 이번에는 한번 할게요 저도 네 관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리방하라고 말씀드릴거니까 신고추가하겠습니다 이번판 끝나고 나서 나 레벨을 올려야돼 15를 올려야되는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내가 해야겠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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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포칼립스에요 얜 뭐야 신경이 이 사람 난투를 했다고 그럼요 난투했었어요 네 유튜브에 날로 갔겠지만 난투했었어요 네 컴온 야 아 야 이거 뭐야 근건이는 되게 힘드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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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골스날이 한방에 갔지만 네 힐러는 힐러로 남는걸로 오케이 뭐야 왜이렇게 작아 재밌네요 아 진짜요 골스날이 왜이렇게 빨리 죽었지 네 시작하자마자 거의 죽었는데 검은콩님 옆에서 안살려주고 뭐해요 네 이거 나쁜거 아니야 검은콩님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아 못살려요 이거는 근거리로 근거리로 가야되는구나 야 야 야 야 이 스킬 힐이에요? 아 아 제가 힐러에요? 아 제가 힐러구나 아 그럼 내가 내가 나가서 하면 안되잖아 내가 고르고 나는 힐러인지도 몰랐어 네 음 음 음 음 이게 바로 청정수 예 청정 예 제가 청정수입니다 네 이 스킬 이 스킬 나 뭘로 해야 돼? 파우더 파우더가 뭐야? 음 어? 글쎄요 몰라요 친한 형님 단톡이 나갔어 긁어보니까 친한 형님 단톡 나가셨었죠 어 파우더가 뭐야?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러면 안돼 안돼! 바꾸고 싶었는데 얍 이게 파우더구만 파우더 얍 아 세상에 이거를 왜 고르고 나서 살려주시는거야 얍 얍 얍 얍 오지마 오지마 어어 얍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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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더 괜찮네 음 오지마 이거지 근데 왜 각인말도 죽어야 되네 음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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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어 야오 브라보 뭐야 나 왜 죽었어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지 나 방금 좀비 못 봤는데 앗 관전 튕겼다 안 돼 오세요 왜 왜 이쪽으로 왜 와야 돼 헛 얘네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얍 됐어 저 잡았어 아 순간이동하는 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구만 그래 순간이동 때문에 내가 죽었구만 좋아 고시나리는 언젠간 고인물이 될 형정수다 안녕 오우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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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오지마아 오지마아 오지마아아아악 아 알 부셔야 된다고요? 아 알 부셔야 되는구나 나 진짜.. 나 진짜.. 나.. 아 뭐냐 이거 유령이어가지고 죽었.. 아아.. 아 그렇구나 이제 좋아 파우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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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이렇게 어두워져 얍! 얍! 컨트롤 이게 바로 신의 컨트롤이다 이게 바로 신의 컨트롤이다 뭐야 어디갔어 신의 컨트롤 신의 컨트롤 신의 컨트롤 신의 컨트롤 오케이 굿! 이게 바로 고시나리에.. 우와 왜이렇게 직업이 많아요? 뭘로 해야돼? 나 아.. 아.. 아는거 밖에 없어 파이어맨 해야되나? 오케이 파이어맨 근데 왜이렇게 많아요? 네.. 깨면 원하는 직업 고르는게 장점 근데 저 직업이 너무 많은데? 마에스트로는 또 뭐야? 어.. 일단은 할 수 있는거 하고 네.. 딜이 좀.. 아.. 이거 하라고요 저보고? 뭐하시게? 어.. 어.. 네코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고인물 방송 고시나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싹고인입니다 싹고인 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는 아웃사이더니까 아웃사이더 할까? 아웃사이더 할까? 뭐야 뭐야 뭐야? 난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도 준비가 몰라서 아 그래요? 아 그냥 저기 아웃사이더 자체가 저랑 맞는거 같아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어그로 얍 아.. 아 젠장 그렇구나 그럼 나 공격을 못하잖아 아니.. 친구.. 아이 그.. 팩트.. 팩트.. 팩트 폭행은 하시면 안되구요 여러분 팩트 폭행은 안돼요 공격.. 아 그렇구나 아싸 오세요 네 여러분을 살리는게 제 역할입니다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고스나리랑 아싸 아싸 스크리머 고스나리 네 아니 이걸 살리는걸 하면서요 공격하면은 풀린다면서요 공격하면은 공격이 안되.. 아아아아 박스로 공격을 하는거구나 안돼 어그로 끌리면 안돼 박스 공격! 뭐야 아 가까이 가서 살려야 해 오케오케오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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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근데 어떻게 올라가 저기 올라 올라가.. 저기 올라가는거구나 살려야돼 살려야돼 오지마 아이 뭐 진짜 됐어 살렸어 나도 도움이 됐다 위험하다 왜 이렇게 좀비가 많이 나와 위험하다 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약간 어그로 안 끌리는 거는 얍 젠장 괜히 했다 아 그렇구나 좋아 됐어 좋아 포화라는 게 좀비가 많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좋아 내가 고인물의 플레이를 보여야겠어 좋아 내가 고인물 고인물의 플레이를 보여주겠어 얍 지금이야 그렇지 봤지 이게 바로 진짜 고시나리의 고인물 플레이 던져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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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 계획대로 가는군요 고인물의 고인물 플레이는 백어택 몰라요 백어택이 뭔지도 몰라 역시 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뭘로 해야 돼 나 파이어맨 왜 이렇게 많아 꽹가리꾼은 또 뭐야 응 뭐 이거 이거 왜 이걸 해야 돼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 살 수 있는 거구나 공격력 13승 이래서 공격력을 올리는 거구만 됐어 좋아 공격력 최대로 올렸다 어? 직업을 차지 말라고요? 아 포화해서 원하는 직업 얻은 아 진짜요? 아 몰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지금 횟수로 2일차를 했다구요 답답해도 이래야지 뭐 기다리는지 잘 모른다구요 오케이 찾았고 근데 지금 타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지마 얍 빡 아 그렇구나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얘넨 죽이지도 못하잖아 얍 아 야 어렵다 좋아 부활해서 고시라리 아 죽일 수 있구나 뭐야 뭐야 재밌긴 한데 아직 알려면 아직 시간 멀었는데 응 아 저 연기 소개가 지면 좋게 되는구나 아 이거 봐 파이팅 파이팅 깼다 역시 고시나리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축하드려요 야오 레벨 15가 안됐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는 하실 분 나 이거 개인적으로 좀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레벨 15를 좀 올려야겠다 저기 저는 이번에는 저기 만드시면 들어가는데 저는 관전으로 할게요 네 안 해보신 분 네 아직 못하신 분 전판에 하시고 이번에 못하셨던 분 4입니다 네 집에 가고 싶다니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이거 관전 없어요 관전 관전 없어요 관전 관전 없대 음 근데 고시나리가 들어가야 네 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 아예 안 해봤어요 앗 혹시 전판에 안 하셨던 분 아니면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어 불길치한다 아 땅 따먹기 뭐야 아니 아 그렇구만 이제 알았죠 이렇게 이어가는 거구만 제가 고시나리 왜 하나도 없는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좋아 여기 파란색님 거를 다 먹어가겠어 누가 이긴 거야? 아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야 이건 또 아 2 1 내 에임 내 에임 돌려줘 왠지 이거 점수 많이 줄 것 같아 점수 많이 줄 것 같아 점수 점수 그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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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고시나리다 고시나리 고시나리 어 잠깐 어 야 와 와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난 지금 뭘 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야 나 스턴 당했어 응 막 쏘는 것 같은데 막 쏘는 것 같은데 누가 이긴 거야 나 4점 야 야 야 야 나 3등인가 보네 그래도 3등 했다구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정답을 외워서 똑같이 조각을 해달라고 이건 팀전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나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나 나 방심했다 아 방심했어 왜 이렇게 많이 없어져 네 이게 아닌데 뭐였더라 나 이거 팀전인 줄 알고 방심했는데 아 이거 저기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 아 다 틀렸다 마이너스 15점 야 퍼펙트해 23점 24점 21점 고인물들은 확실히 고인물이시군요 2점 나 꼴등이네 꼴등 아니다 공동 4등이다 레벨 12 좀 있으면 제가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나가야지 나가지 잠깐만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거 어떻게 나가 오케이 오케이 디비전 디비전이 뭐예요 디비전은 그 안되는데 음 고인나리 고인나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인나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 판에는 관전을 하겠어요 혹시 못하신 분은 들어오시면은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인나리 네 고씨나리가 고인나리예요 네 지금 몇 분 몇 분이 보고 계실래 그러시는 거야 16분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입니다 반호와 시청인 고씨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잉 나이리 들어오세요 아직 자리 남았어요 한 자리 남았네 들어와요 초팅님 같이 해요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이번엔 관전입니다 난 이번에 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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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게임 이름이 이건 뭐야 아 그니까 그거구나 저기 그 숨바꼭 숨바꼭 숨바꼭질이네 이건 숨는 거네 숨을 수 있는 거네 이왕이면은 좀비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아아 좀비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황간자리에. 멧돼지처럼 생겼다 맞으면은 잠시동안 저기 투명되면은 겹쳐있어도 안잡히네 인제 알았다 하하하하하하 왜이렇게 양코에 목숨을 거세요 아 말이네 그렇구만 플레이 영상을 올려야되나? 컨텐츠가 부족. 컨텐츠가 부족하대요 아 4, 3, 2, 1 아아 이게 폭탄 이게 지.. 그 뭐냐 아아 그 좀비가 되는게 폭탄이구나 모진이님께서 좀비가 되셨습니다 야 다들 잘 숨으신다 나중에 갈수록 컨텐츠가 별로 없어져요 아 그래요? 아아 이게 지금 제가 정답 리듬마쿠키님 고아 안녕하세요 슬픽 체크 한 번씩 해주시구요 오! 저 좀비 있죠? 마음에 드는군 옛날에 오락실 가면은 저는 킹오브 파이터맛이에요 원래 그런 게임류 좀 좋아하거든요 오! 킹오브 많이 했어요 제 컴퓨터 사면은 킹오브도 나중엔 할거에요 네 컴퓨터를 사는게 목적이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검은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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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이 왠지 모르게 손가락 펌프도 옛날에 조금 했었는데 일단 리듬게임하고 저하고는 뭔가 상성이 안 맞아요 제가 리듬게임 방송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뭔가 상성이 자꾸 안 맞았어 음 아 잡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어! 폭탄으로 사망 야! 자! 게임 신청해 주시구요 몇 명한테 맞는거요? 하하하하하하 이번에는 방을 못 만드시네 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 여깄다 함! 요한은 뭐에요? 경찰과 도둑 경찰과 도둑이면은 또 골스나리가 빠져선 안되지 골스나리가 빠질 수가 없네 아쉽게도 지금 관전은 누가 계시죠? 미러스트님 아이고 다들 내일 계약이신가보네 슈크림이에요 어서오세요 야 계약이 빠르다 진짜 그래도 그래도 한 8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방학일 줄 알았는데 잠깐만 시작 시작하지 마요 잠깐 시작하지 마요 시작했네 팀전 승리하는 팀은 이거 예측하려고 했는데 휠치 지키는 거면은 잘할 수 있지 잡았고 잡았어요 잡았고 아 젠장 못해! 혼방이면 간다! 내가 갈지! 저분이 갈자! 나 죽었어! 아 총 쏘는 게임 했었죠 했었어요 안 그래도 스위치에서 저기 하우스 오브 더 데드 있잖아요 그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못 샀어요 왜냐면은 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좀 상황이 좋아져야 플스 게임도 사가지고 하고 이러고 싶은데 보스나리가 죽어버렸어요 맞아요 저는 종합게임 스크리머로서 이것저것 게임을 많이 하고 싶은데 굿 난 죽었다고 막을 수 있지 총알을 막을 수 있지 난 유정이지만 총알을 막을 수가 있지 안 돼! 조이스틱 게임은 엑시버스? 그래요? 어쨌든 컴퓨터한테 더 사면 스팀 게임 좀 이것저것 사수 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고인물들하고 역시 하니까 힘드네 거의 다 사면 2 1 오케이 스위치 파기 오 3개 됐어 스위치 파기 3개 했어 나는 빠른 휠치 파기 해 됐어 나는 빠른 휠치 파기 해 굿 아주 좋아요 고씨나리가 지시한 만큼 하네 아무것도 지시를 안했는데 지시한 만큼 한대 A거 파기 됐구나 B만 남았냐면은? B가 어디있어? 이겼다 버츄워크 합 예 괜찮아요 옛날 게임 치고는 괜찮았어요 난 B로 가가지고 지켜주지 컴온 컴온 베이베 컴온 베이베 옛날 고정 게임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다 아니요 날 때리고 싶지 하지만 때릴 수 없을 거야 왜냐고? 나도 고인물이거든 나도 고인물이거든 아니요 버츄워크 합 알죠 네 어 뭐야 못 잡았어? 난 B는 지켜야 돼 아 저게 저렇게 남아있는 거구나 A는 잡혔으니까 B하고 C가 남아있는 거구나 저걸 저렇게 보는 거구나 사일런트 스콥 아 사일런트 스콥 뭐예요 그거는? B는 절대 못 참지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잡았어 오케이 이게 바로 코스나리의 진정한 실력이다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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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난 B 지킬 거야 된장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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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진짜요? 끝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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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았고 시간만 끌면 돼 시간만 타임 클래시스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해봤는데 잡았고 오케이 이게 바로 코스나리 캐리 이게 이제 고캐리라고 불러 고스캐리라고 불러주십시오 고캐리입니다 고캐리 네 이게 바로 네 네 맞아요 오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우와와와와 일단 어그로는 끌었다 됐다 왠지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숨어있을 것 같애 하지만 한 대라도 더 때리면 고스나리도 아악 아니 언제 다 잡혔어? 네 언제 다 잡혔어요? 네 언제 다 잡혔어? 네 잠깐 누가 누가 잠깐만 파란팀이 이겼죠? 잠깐만 파란팀이 이겼죠? 파란팀이 제가 파란팀이 이겼죠? 제가 파란팀이 이겼죠? 파란팀이 이겼죠? 아 레드팀이 이겼나요? 아 빨강이에요? 네 나 못 봤어 제대로 난 내가 배팅을 했는지도 몰랐어 네 오케이 검은콩님 검은콩님 비밀번호 3 아니네 4네 4 이번엔 저 관전 탭쇼닝 예 탭쇼닝 있었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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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는 팀은 다시 한번 배팅 겁니다 시작하지 마시고 배팅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거세요 아 진짜요? 뱅드림 재밌어요 아 뱅드림하고 프로젝트 색깔이 재밌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양한 곡들에 엄청나게 이쁘고 자신있는 일러스트에다가 저기 자성이 나오는 짜릿함까지 있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블루에 안거는데? 네 아 하시는구나 어 이거 옆배 한번 거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고스나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 도대체 몇 분이 계시길래 아하 열달속분 안녕하세요 고스낭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낭에게 큰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왠지 빨라보여 아 그래요? 리듬마 쿠키님께서는 저기 오라실 많이 가보셨나봐요 저도 오라실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언젠가 오라실 게임 하기를 야 이건 뭐예요? 아니 뭐야? 왜 에너지가 있어? 어 왜 에너지가 있어? 어 자 이알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어렸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는 오라실 가면은 나쁜 사람이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몰래 몰래 간정은 있었어도 많이 간정은 없었는데 모지니님 화이팅 팔로우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럴리가 팔로우 소리 났을 텐데 다 들리지 않았어요? 팔로우 소리 아하 아 아 얘 블루 레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 때리고 때리고 그러는 거구나 이건 뭐예요? 무슨 모드야 이거는? 아 아까는 이 게지가 없었어 야 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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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죠 야 역시 고인물들은 다르군 야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레드팀이 이겼죠 축하 축하 이게 왜 블루팀을 선택을 안하시는거지 자 일단은 한판 더하고 방송 맞판하구요 이따가 지금 8시로 제가 적어놨는데 저녁 먹고 이러면 좀 시간이 올거 같아서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요 오 린드맛 쿠키님 그거 말씀하시면 나이 나와요 그거 말씀하시면 나이가 나이가 예상이 되가지고 오 나 대답할 뻔했어 아뇨 이따가는 이따가는 저기 네 저기 그 뭐냐 나 이거 관전하게 할래 그거 얘기하면 나이 나와서 안돼요 자 유일하게 이름하고 다 공개가 됐는데 얼굴하고 나이만 공개가 안됐어요 맞다 예측 아 이거 예측 하지 말죠 예 예측하지 마요 이미 시간도 늦었는데 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파이팅 이름은 공개 됐죠 아니 아이디가 제 이름인데 뭐 곧씨나리 옆에 있는 아이디 뭐냐 팔로우티콘만 써도 제 이름을 아시는데 팔로우티콘 한번 써볼게요 제 이름 알아요 네 엘스토어의 리듬게임 택표님 아니 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이번엔 다 인간이다 좀비가 없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곧씨나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 저렇게 스턴이 걸리는구나 또 1대1로는 싸우면 안되겠다 저기 그 뭐냐 그거는 하하하하하하 곧씨나리오 불러주세요 블루팀 점령 중 뭘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야? 응 아 이게 그 때리면은 그 게이지당 프론테이지가 올라가는구나 아 아 그래요? 이따 저녁에는 테트리스랑 저기 각종 스위치 게임 할거에요 곧씨나리 GHO입니다 GHO SES입니다 GHO SES 언젠가는 크게 크게 될 곧씨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아니에요 곧씨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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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반면으로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응 레드템이 좀 많이 밀리네 아 저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구나 랜드님 고아 안녕하세요 말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뉴비지만 언젠가는 썩은 물 고인물이 될 곧씨나리라고 보시면은 이름갓이 나쁘다 이름갓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네 좀비고도 해요 좀비고 완전 재밌어요 속된 말로 개 재밌어요 좀비고 진짜 좀비가 될 것 같은 느낌 이 왕겜에 뉴비 스틸머가 왔군요 맞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누를 모르겠다 아 저기 안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약간 그 배틀그라운드의 그 점령하기랑 똑같은 거다 배틀그라운드의 점령이랑 똑같다 맞아요 컨트롤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욕을 안 먹는다 조건 하에서 여러분 뭐냐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씨나리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와 아 그렇게 점령을 하는 거구나 캐리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후 방송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8시에 방송이 또 있거든요 저녁 8시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핑차임 여긴 자유네요 맞아요 방송 자주 할 거니까 꼭 놀러오시고요 네 하하하하하하 유튜브 구독과 한 번씩 눌러줘요 네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친구 추가 먼저 하고 잠깐만 친구 추가하고 친구 추가하고 나 친구 없었는데 친구 추가 좀 하고 와 나 친구 많아졌어 나 방송 잘했나봐 친구가 친구가 많아졌어 친구 친구가 없었는데 친구가 많아진 고씨나리입니다 엄청 좋아요 지금 관리에서 네 네 인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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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 추가해주세요 어? 닉네임 뭐죠? 고씨나리에요 고씨나리 네 난 커플이 없어 응 관리에서 응 됐어 주 콘텐츠 아니요 어 예 주 콘텐츠 까진 아니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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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쁘지 않아. 친구템 나가셨다가 다시 좀요. 바람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저거 아 저거 붙여야 된다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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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와요? 이거. I예요? I. I. 은. 홍. 오케이 됐어. 그러게요. 저 고수날인데. 응. 고수날인데. 나 지금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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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싸 되고 있는데 지금. 모지리님. 오 됐다 됐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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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인싸날입니다. 저 이제 친구들에게 한마디. 인싸날이. 네. 자 이제 다 됐죠? 네. 진짜 인싸날이 됐습니다. 지금. 인싸입니다. 이제. 이제 나 이제 아웃사이더 안 할 거야. 이제. 네. 아웃사이더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따가. 8시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고요. 이제 한마디 봐봐요.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마디가 어딨어요. 네. 어딨어? 저베님이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저베님이에요? 저베님. 아. 지니스타. 지니스타? 아. 지니스타인데. 화선이 필요없어. 이제야 만점. 아. 마지막으로 침추받아주십시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고시날입니다. 팔로우하셨고 고시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이제 좀비고 게임도 많이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하이라이트는 제가 따로 이제 저기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요. 일단 영상은 제가 이제 방송 영상을 주로 올릴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8시에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고방. 아. 그리고 참고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출석체크는 꼭 해주세요. 저기 이벤트 확인은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치킨 기프티콘 주는 이벤트 하고 있어요. 네. 출석체크 꼭 필요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출첵은 꼭 해주시고요. 개인 카톡, 단체 카톡 있으니까 꼭 들어와 오셔가지고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아무나 한 분이라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 아무도 못 받으셔가지고 아직. 일곱 분한테 드릴 건데.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할게요. 고고방. 이따 봐요. 출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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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가면 출첵이 안되니까 출첵 얼른 가세요. 네. 출첵하셨네. 두 분 다. 두 분 다 출첵을 하셨네. 출첵을 하셨으면 안 떠요. 고고방. 이따 봐요. 이따 놀러 오세요. 고고방. 저녁에 봐요. 베팅으로 뵙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치 개미니까 일단은 테트리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따 뵐게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네. 잘 안되긴 하지만. 뉴비대전 가자. 오케이. 단톡 봐주세요. 이따 볼게요. 고고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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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